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재림성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고 어두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시느라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십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 터널을 다 벗어날 때까지 세밀하게 돌보시고 또 친밀하게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찬미가 234장 예수를 더욱 배우고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이번에 재림연수원과 호프채널 코리아가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재림성도를 위한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힘써 요하를 알자라는 주제로 3월에 출발하는 재림연수원과 함께하는 성경여행입니다 따로 여행 계획을 세우실 필요 없고 부담할 경비도 없는 여행입니다 시간을 내서 동참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같은 여행지라도 누가 안내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다르고 같은 풍경이라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새롭다는 사실을 시간마다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힘써 요하를 알기 위해 재림연수원과 함께하는 성경여행에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아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모든 재림성도를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